시작! 살 뺀다고 저녁 굶고 결국에는 앞면수 끊어 하자 주워 먹어 곱창 시켜、 제발 그런 거 좀 그만해 기전에 밤에 먹어 그렇지 그렇지 사모다 자아리 비타민 좀 챙겨먹어 이렇게 리더의 모습 더이상 보고 싶지 않아? 달라 3. 형 부모님마저도 나에게 우리 민규 같이 관리 좀 시켜. 그럼 비타민이나 좀 꼬아꼬아 챙겨 먹어. 주머니나 다가 놓지 말고. 승관아 그래 관리 열심히 하면 너무 좋지.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관리하면 그래도 스트레스야. 그러면 비타민 못 먹으면 밥 먹기 전에 못 먹어야 되고 밥만 운동하기 전에 못 먹어야 돼. 적당히 하자. 5. 5. 6. 6. 7. 7. 7. 8. 10.